안녕하세요! 저는 집블린입니다. 집도둘, 집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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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중국어를 배웠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플란의 신빛입니다. ㅋ 이번엔 타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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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G-Friend 저의 춤을 본거입니다. YOUNG BIDE! 안녕하세요 연예측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대만에서 홍대 연예상 시선식 이렇게 차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끝났죠? 네! 네!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큰 자리에 저희가 축하를 받아서 연예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각자 멘트를 하나씩 맡았는데 너무 잘해서 저는 너무 기쁘게요. 그리고 이렇게 대왕 팬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싶어요. 이런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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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s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